최근 제6회 세계 군인 체육대회가 한국 문경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중국팀은 금메달 43개, 은메달 31개, 동메달 35개를 획득해 종합 3위에 올랐는데요. 종합 1위는 러시아팀이 차지했고 2위와 4위는 브라질과 한국이 각각 차지했습니다. 이번 체육대회에서 11개 금메달을 따낸 중국 수영팀이 지난 12일에 귀국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금메달 2개를 목에 건 닝저타우 선수가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번 군인 체육대회에서 중국 수영선수 닝저타우는 남자 50m 자유형과 남자 4x200m 계형에서 각각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닝저타우 선수는 훈련 과정에 뜻밖의 부상을 입어 나머지 5개 종목의 경기를 포기해 아쉽긴 하지만 수확이 큰 경기였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닝저타우 선수는 2016년 리우드 자네이루 올림픽 준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닝저타우 선수는 동계 훈련을 잘 마치는 것이 우선이라며 내년 4월에 올림픽 선발대회가 끝나야 올림픽 출전 명단을 최종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Heather Heather 한글자막 by 한효정